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두 대의 컴퓨터가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웹페이지를 주고받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대입 컴퓨터에는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컴퓨터의 특정 디스크에 인덱스.htm의 파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저 웹서버에 접속해서 인덱스.htm의 파일을 전송받아서 그것을 화면에 표시하고 싶은 상태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비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에는 친구의 전화번호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요청을 할 때는 웹서버의 주소, 여기선 우리 IP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IP 주소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IP 주소를 얻어냈다면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저렇게 적어주는 걸 통해서 저 IP에 당되는 웹서버에게 인덱스.html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지금 실습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은 컴퓨터를 한 대 더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전화의 탈을 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습용 컴퓨터에 설치된 웹서버에 접속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것은 저기 있는 저 웹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의 IP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윈도우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 또는 여러분이 무선인터넷이라면 위에 부채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있지 않아요? 그 아이콘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네트워크와 공유센터 열기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저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는 이더넷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와이파이나 이렇게 적혀 있을 수 있어요 저 위치에 있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게 뜹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IPv4 어드레스 IPv4 주소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저는 192.168.0.13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IP 어드레스가 192.168.0.13이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두 개의 웹브라우저를 켰습니다 이 웹브라우저를 보면 왼쪽은 주소가 127.0.0.1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알아낸 IP 어드레스인 192.168.0.13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192.168.0.13이라고 한다면 우린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IP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127.0.0.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컴퓨터가 자기 자신을 127.0.0.1로 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127.0.0.1이라고 치는 것은 꼭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라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두 대의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 한 대와 또 한 대의 컴퓨터가 각각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두 개가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무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공유기에 아마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컴퓨터가 연결된 공유기와 그 공유기에서 제공해주는 무선 공유기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같은 걸로 해서 같은 공유기에 접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추상적인 얘기로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 서버 컴퓨터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192.168.0.13이라는 서버에 IP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렇게 신호가 갈 거고요 그리고 신호가 간 다음에 웹서버는 인덱스.htm의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웹브라우저로 전송해 주면 웹브라우저가 그것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도메인이라든가 또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우리 집에 있는 웹서버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다소 벗어납니다 현실의 인터넷은 우리 수업의 내용 정도의 본질만으로는 동작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실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잡함들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후에 만들 웹툴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기술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 동작하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IP 주소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내 컴퓨터의 IP 주소를 알아내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또 그 모습도 우리가 관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닦은 겁니다 이제 시간과 경험이 쌓임에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